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다문화 이주민 합창경연대회가 본선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영상으로 심사한 예선에는 모두 21개 팀이 참여했으며, 그 중에 10개 팀을 선발해 진행된 본선에선 이주민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예술단이 대상을, 세터민 햇빛사랑 합창단이 최우수상을, 우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고급 문화를 통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사회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